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바로 그 GNG에서 출시한 SGR56이죠. 이 제품 리뷰를 하기 전에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한 부분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택배를 오늘부터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샵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아마 바로 사셨겠지만 온라인에서 택배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초에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씩 받으셨을 거고 받아보셨을 때 제일 궁금한 점이 하나 그거예요. 바로 호복고무 장착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해외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은 제가 주로 보는 독일의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상세하게 분해 조립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막상 또 그런 거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호복고무 어떻게 장착을 하고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제품 리뷰는 아마 저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해야 되겠죠. 촬영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로 호복고무 교체나 장착하는 법을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앵글을 조금 낮춰서 호복고무 장착하는 법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영상만 따라오면은 파손하지 않고 호복고무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다는 것 또 교체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위치로 왔습니다. 자 호복고무 교체하는 법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음 이 상부 리시버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딱 한 군데만 핀을 뽑으시면 됩니다. 바로 요런 식으로 잡았을 때 요쪽에 보이는 요 부분 요 부분에 그 핀을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는 방법 뭐 저같이 이렇게 공구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받침 고무받침대 하나 대어주시고요. 내 총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하면 안되니까 그리고 고무망치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펀치가 있으면 좋은데 꼭 핀펀치가 없으셔도 돼요. 요런 육각 렌치 있으면 좋고 육각 렌치 끝이 이렇게 뭉퉁하게 돼서 손상이 안 가는 부분들 요렇게 살짝 대시고 살짝만 요렇게 쳐주시면은 핀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반대쪽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핀이 요만큼 튀어나오죠. 튀어나온 상태에서 요렇게 상부 리시버가 요렇게 열리게 됩니다. 요 앞쪽 핀도 뽑으셔도 됩니다. 앞쪽 핀을 제가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요기 보이는 핀을 두 개를 다 뽑았죠. 앞쪽에 있는 핀, 이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바디핀을 뽑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핀이 두 개가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에 걸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요 옆쪽으로 따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상부 리시버가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바로 이 차징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한 요 정도 빠졌을 때 요렇게 전체적으로 지신 다음에 요렇게 뽑으면은 요렇게 세트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리고 차징 핸들은 그냥 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차징 핸들은 요 앞부분 요 고리가 요 앞부분 요 홈에 이렇게 걸리는 구조거든요. 요런 식으로 걸리는 구조니까 걸리는 구조니까 걸리면서 요렇게 이렇게 터펫 플레이드를 땡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상부 기어박스와 이 이너바렐 홉업 챔버 세트로 뽑아졌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홉업을 앞쪽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을 통해서 홉업을 조절하는데 요 부분을 돌려주시면은 요 은색 봉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 위쪽에 있는 호복 고무를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뽑아야 되죠. 요거를 뽑을 때는 요 옆면에 있는 요 도돌돌한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 요기 보이시죠 요거? 요 돌기. 요 돌기. 요 돌기. 돌기를 요런 식으로 요 돌기가 있는데 요 돌기를 뒤로 당기시면 돼요. 뒤로 당기신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당기신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돌리는 방향은 요 상태에서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상부 기어박스는 따로 보관을 해두시고요. 자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챔버를 분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챔버는 요 아래쪽에 요기 육각나사가 있습니다. 육각나사. 육각나사를 1.5mm 1.5mm짜리 엘렌치를 통해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1.5mm 나사를 장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육각나사를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신 다음에 요 은색깔 이 봉은 그냥 요렇게 당기면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요렇게 빠지게 되니까 요걸 다시 빼서 요렇게 보관을 해두시고 육각나사랑 잘 보관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 플라스틱 앞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을 제거를 하는데 얘는 따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뒤쪽에 호복고무 요 호복고무를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누르는 부분을 요렇게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호복고무 누르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시고 요렇게 살짝 들어주시면은 그냥 빠지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요거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빼서 다시 보관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요기 들어가 있는 요 스프링 스프링도 앞쪽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것들은 다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기 호복 누른고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호복 누른고무 옆에 육각 나사가 있습니다. 육각 나사 요기 보이시죠? 요 육각 나사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요거는 요기 그 T2라는 사이즈인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몇미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T2 사이즈입니다. T2 사이즈. T2 사이즈를 꼽아서 요렇게 요렇게 뽑아주시면은 엄청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만큼 길이가 나와요. 요거 길이 요정도 나오는 거를 따로 보관을 하시고 나서 요 부분을 요렇게 빼시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빠지게 돼요. 요런 식으로 빠지게 되고 요 안쪽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 빠지시는 거 요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 C클립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된 C클립 요 부분을 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예전에 이 C클립을 빼다가 많이 파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 도라이버 작은 거를 준비를 하시고 한쪽에서 요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C클립이 빠지시죠. 이렇게 C클립이 빠졌어요. 빠지게 되면은 분리를 다 한 겁니다. 요렇게 분해를 해서 요 당기시면 돼요. 요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천천히 호복고무가 씹히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요런 식으로 호복고무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호복고무를 제가 이미 장착한 상태라 가지고 요렇게 장착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제 호복고무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호복고무가 빠지고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조립을 하는 법은 요 안에 보면은 요 홈이 있습니다. 호복고무 자체에 홈이 있어요. 홈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홈이 있죠. 요 홈이 있는 부분이 요 이너바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 걸쳐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야 요 윗부분 구멍 나 있는 부분에 이 정상적으로 이 호복 안에 있는 누름고무가 요 안쪽에 있는 누름 보이시나요? 이 영상에 저 누름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딱 걸려서 우리가 호복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 호복에 맞게끔 맞춰서 요렇게 조립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조립을 하실 때는 지금 호복 누름 플라스틱 바가 들어가는 부분을 요렇게 해서 요 아래쪽이 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요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시면은 요 양쪽 가이드에 이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이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이 홈이 요 시클립에 걸리는 이 시클립에 딱 걸리는 구조거든요. 요런 식으로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하고 네 걸렸죠. 그러면은 요 시클립을 여기에 요렇게 손으로 눌러서 꾹 눌러주면은 요런 식으로 조립이 다 됩니다. 여기서 중요할 게 요 바로 요 위쪽에 요런 똥가리 고무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요 위쪽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제가 나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기 위쪽에 있는 고무 있죠? 요 똥가리 고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요 호복 누른 고무가 여기 딱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눌렀을 때 호복이 걸리는지 이 구멍을 통해서 눌렀을 때 호복이 걸리는지 이 구멍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조립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조립이 안 돼가지고 다시 뜯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 조립하셨으면은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아까 뽑았죠. 분해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아까 긴 육각나사 T2 타입의 요 육각나사 요 육각나사를 요기에 넣고 돌려줍니다. 요렇게 요기 넣고 요렇게 두 번째 요 아까 뽑았던 요거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요거를 요렇게 밀고 스프링 스프링을 먼저 꼽습니다. 스프링을 꼽고 요거를 다 앞쪽에서 요렇게 꼽은 상태에서 요 호복 누른 고무를 위로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위에서 걸어줘서 요 호복이 요 안쪽으로 딱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요.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밀었을 때 얘가 이렇게 밀렸 이렇게 요렇게 밀었을 때 요런 식으로 호복이 눌러져야 되는 요 방식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다시 장착을 해 주시고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 은색 가이드를 고정하는 요 육각나사를 요 아래쪽에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돼요. 떼게 조우시지는 않으셔도 되니까 적당한 힘으로 텐션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은색 봉을 눌렀을 때 이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은색 봉을 눌렀을 때 요 호복이 이게 동작을 해야 호복이 걸리니까요. 예 자 휴대폰은 이제 치울게요. 확대하는 부분은 다 했으니까 자 이제 다 따라오셨습니다.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 자 아까 조립할 때 이 레버를 제가 여기 당겨서 요렇게 한다 했죠. 다시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요렇게 꼽고 딱 돌려서 딱 걸면은 요렇게 걸리게 됩니다. 요렇게 정상적으로 걸리고 작동을 하죠. 자 요 상태에서 상부 리시버를 한 반쯤 요 정도 요 상태에서 이제 이 차징 핸들을 요렇게 요렇게 올려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십시오. 요렇게 밑에 센서나 이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잡으시고 상부 리시버를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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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하면은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총을 가져와서 앞부분부터 이렇게 꼽으신 다음에 이 홈을 눌러서 장착을 하고요. 두 번째도 요렇게 장착을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발사 예 하고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참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호복고물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렸고 이 제품 리뷰는 조만간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SGR-556 리뷰로 다시 급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